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 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명과 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명 아닙니까? 생명 그 다음에 이용이라는 게 있죠 뭐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의식주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생명과 이용이라는 게 인류 역사에서 어떤 역사적 과정을 겪었나 이걸 좀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보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철학에서 계보학 계보학이란 게 역사적인 것과 조금 다르게 다르게 문화는 각 층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층위에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층위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보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보학이 어떤 게 있습니까? 도덕의 계보학 도덕이 어떻게 발생했냐를 이야기하는 게 도덕의 계보학이죠 도덕의 계보학은 니체가 얘기했죠 니체라는 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의 계보학 권력의 계보학 이건 미셸 푸코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계보학이라는 것은 흔히 인류학에서는 이게 고고학이라고 그러죠 고고학 고고학이라는 것은 문화적 층위 각 문화가 하나의 층위에 불과하다 문화층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층위학이죠 문화층위학이란 말이에요 층위학 문화층위학을 철학에서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도덕의 계보학, 권력의 계보학, 지식의 고고학 여기 지식의 고고학도 하나 들어있죠 지식의 고고학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철학 쪽에서는 생소하지만 사실은 이게 전부 인류학적인 하나의 어프로치 접근방법이나 학문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 사실은 갈 데가 없으니까 한계에 도달하니까 인류학적 지식을 비롯해서 여러 학문의 어떤 지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자기 철학을 강화해왔죠 사실은 이게 결국은 계보학이란 말은 인류학과 융합을 뜻합니다 즉 인류학 속에는 바로 고고학이 있죠 고고학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태학, 에칼라지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을 문명의 종합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인류학적 지식이 들어간 것이 소위 계보학이라고 합니다 계보학이고 고고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주령하는 게 생명과 이용의 계보학이죠 계보학 이것은 뭐 지금 주령하는 작업은 없죠 제가 처음 주령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생명과 이용의 계보학 사실은 인류 문명 전체를 요약하면서 요약을 하는데 굉장히 좀 심보리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크게 싸잡아 가지고 심보리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생명,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 결국은 도덕의 계보학, 권력의 계보학, 지식의 고고학 이런 정도가 아니고 생명과 이용, 이용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이용의 계보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에는 뭡니까 조금 설명하면 자연이죠 자연 혹은 모계가 있죠 자연 원래 모계라는 게 자연적인 겁니다 어머니가 애 낳으면 어머니와 애가 같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의 패밀리가 구성되는 거거든요 부계라는 것은 이미 그거와 좀 다른 겁니다 아니면 권력이 개입되는 겁니다 권력이 개입되지 않으면 바로 그게 모계예요 모계 그래서 생명은 바로 자연과 모계로 이야기할 수 있고 이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부계적 관점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흔히 우리 가정에서도 남자들이 밖에 나가 뭔가를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외적이 침략했을 때 외적이라는 게 사람이 아니어도 동물이 위협할 수 있죠 그러면 남자들이랑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에는 이용이 필요한 거야 도구도 필요하고 자연적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용이라는 것은 결국 부계적 남성적 힘이 필요하고 이것은 결국 오늘날 과학이 됐죠 오늘 선진국 후진국 따질 때 뭐로 따집니까? 과학으로 따지는 겁니다 과학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 속에는 자연 모계가 있고 이용이라는 말 속에는 부계 과학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이용의 계보학이라는 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생명과 이용의 계보학이 생명이라는 게 사실은 뭡니까? 생명 우리가 단어로 말하면 알이에요 알 알 우리 알을 낳다 알이라는 게 바로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인데 이 알이라는 것에서 알이라는 생명에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알다가 나온 거야 지식이란 말이야 지식 이 지식이 오늘날 과학이 되는 겁니다 알이라는 생명에서 그것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알다 알다 알미죠 이게 결국 알다가 명사화된 게 알미잖아요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불가피하게 생명을 유지하게 해서 알이 필요했던 거야 지식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알에 대해서 알을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무엇을 알아야 돼 그래서 알미 된 거야 알미 그래서 이 알이 알다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알이죠 알 알란자죠 알란자 이용이죠 알이 이게 알다야 이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 그래서 생명과 이용의 개봉은 결국 알이라는 생명에서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알다라는 걸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정이라 그래서 흔히 알은 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이 그냥 알은 시라고 말을 하게 돼요 시 이게 같은 말인데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이게 여성 여성과 관련된 거예요 시 오늘 하면 성시 그러면 뭐 박씨 김씨 이시이 하면 여성 쪽이 아니고 가부장 사회가 돼 남성 쪽의 성을 따지잖아요 사실은 이 성시의 출발을 따져보면 여성입니다 우리가 성시 할 때 성자도 한문으로 보면 여자에서 태어남이죠 그게 성자죠 시도 사실은 시라는 발음이 요즘은 뭐 남자를 비유할 때 시라고 하잖아요 여자를 비유할 때 박씨라 하는데 사실은 시가 여자야 여자에 의해서 시가 발생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남자가 이제 남자가 자기 것으로 이제 만드는 게 그게 가부장 사회입니다 그래서 알이든 시든 전부 다 이게 이제 여성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이 생명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 시라는 것은 일종의 여성이 애를 낳으면 여성이야말로 가족을 낳잖아요 마치 식물이 가지를 번식하듯이 가지 가지를 좀 번식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자식을 낳고 하기 때문에 가지가 이제 가지가 처진다 이래요 가지를 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으로부터 여성으로부터 모든 이제 자손이 생산된다 해서 시와 알이라는 게 전부 여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느 시기에 이 가부장 사회가 되면서 이걸 전부 다 남성적으로 바뀐 겁니다 물론 이제 시와 다 여성인데 가부장 사회가 되면서 이게 전부 남성화됐어요 가부장 사회 오늘날 성시하면 남성이잖아요 남성인다 아버지 성시를 따라가는 게 이제 성시니까 근데 이게 가부장 사회가 된다는 것은 이게 가부장 사회가 바로 이 무명화입니다 무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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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여권이 여권이 이제 가부장으로 바뀌었죠 여성의 이때는 뭐 권력이라 할 것까지는 없는데 생명이라는 게 뭐 권력이라 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흔히 거꾸로 비유를 하면 여성 권력에서 남성 권력으로 바뀐 가부장 사회고 이게 바로 동시에 그 무명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알미라는 지식을 가져야 되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가부장 사회가 된 겁니다 그게 억지로 된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인류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성씨 같은 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 씨라는 게 그 요즘에 보면 씨라는 게 이게 이제 남성적인 걸 나타냈는데 사실은 씨가 이용인 거예요 이게 씨가 씨가 이용을 이용이라는 게 이제 이롭게 쓴다는 뜻이죠 씨 씨다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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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 우리가 뭐 쓰다 하잖아요 글로 쓰고 사물을 이용해야 이용하는 게 바로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무명이 이루어졌죠 쓰기 위해서 쓰다 쓰기 라이트하기 위해서는 문자가 필요하죠 문자 문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기술 필요해요 그러니까 문자의 사용과 아 기술은 뭐 그 삶을 영향하게 해서 불가피했던 불가피했던 그래서 그 이 원천은 알이었지만 알이 알다가 되고 알은 생명이고 알다는 이용이죠 생명과 이용의 계보학이라고 이렇게 이제 출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문자와 기술까지를 다 이 단어에서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과 알다라는 게 사실은 이게 엄청난 말이죠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 했을 때 알과 알다 두 개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과 이용이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그 복잡한 인류문화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기 위해서는 문자가 필요하고 기록을 기술을 해야 되고 또 라이팅하고 유징하고 하더만 문자가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해서 이제 오늘날에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문자를 얘기해 문자라는 게 뭐 흔히 언어 아닙니까 언어 문자 언어인데 그 문자라는 것은 이제 음성 언어에도 음성 언어가 있죠 음성은 말로 말로 하는 거 그럼 문자로 기록을 해야 이게 과학이 되는 겁니다 유지가 되고 전해줄 수 있고 그래서 과학이 쌓이고 문명이 쌓이고 해서 발전하는 겁니다 음성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문자 언어의 발생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언어 이게 과학이 되는 거죠 과학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흔히 과학이라 그러면 과학은 자연이 과학적으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자연이 과학적으로 있지 않아요 자연은 자연으로 있는 거야 단지 그걸 인간이 이용하려고 하니까 과학이 되는 거야 즉 말하자면 문자 언어 과학이라는 것이 이것의 연속이라는 게 바로 오늘날 인류의 고도의 문명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술이라는 게 또 있는데 그 이때의 언어는 이제 그와 예술이 좀 다르죠 같은 문자를 쓰는데 문자입니다 같은 문자를 쓰는데 언어라는 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기 언어인데 이게 이제 예술이라고 봅시다 예술을 보면 예술도 뭐 문자나 기호를 다 쓰잖아요 쓰는데 이 언어는 그 과학으로 가는 언어는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환유적 언어입니다 환유적 언어고 환유적 언어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사실은 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환유적으로 사용하니까 과학이 나오고 은유적을 사용하니까 이제 예술이 나오고 환유는 이건 이제 결국 기표를 중시하는 건데 그 기표를 중시하도록 환유적 기표죠 이것도 은유도 뭐 결국은 이제 기표인데 그 은유적 기표죠 그러니까 그 기표에는 은유적 기표와 환유적 기표가 동시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날 과학과 시와 과학이 있는 겁니다 예술과 시예술과 자연과학이 있죠 그래서 시예술과 과학이 발생한 것은 그 언어의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측면 두 가지 측면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얘기를 쭉 들여다보면 그 인간이 어디서부터 힘을 얻었느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바라보는데 인간이 자기를 주체로 생각하고 자연을 대상으로 바라본단 말이야 또 자연이 아니라 나는 내가 주체고 상대방은 남이야 대상으로 바라봐 이러한 방식에서 이제 좀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주체와 객체 나, 너, 즉자, 타자, 창조주, 피조물 이게 이제 세계의 이분화죠 근데 그 세계의 이분화라는 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그 이분화라는 게 잘못하면 잘못하면 악용될 수도 있어요 이분화라는 게 이분화되면 다 이분화되면 싸움백이 더 나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 소위 그 세계의 세계의 이분화 때문에 이분화 둘로 나누는 이분화 또는 뭐 이분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분법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자유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자연적 존재는 하나잖아요 이 우주가 하나 아니에요 그걸 뭐 흔히 표상적으로 어머니라 할 수 있어요 어머니라 그 아버지가 나타나니까 아니야 아버지는 이분화하는 거야 그 권력이 나오는 거야 주체 객체가 이제 가부장 사회부터 강화되는 겁니다 바로 이용이 강화되는 거죠 그죠 생명은 이분화가 아니고 하나야 생명은 하나인데 이용이 되고부터 이용은 주체와 객체 이용당하는 자와 이용하는 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화가 하나의 이용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용을 하는데 너무 존재를 이분화해서 내가 주체고 객체고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나는 주체고 너는 객체야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그래서 이분화라는 걸 너무 틀렸다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분화가 하나의 이용이 되니까 이분화가 바로 이용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기계로 바라보는 것은 인간이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 머리로 사용하다 보니까 기계가 되는 거야 실제로 오늘날 AI 시대가 됐지만 AI가 뭡니까 그게 머리거든요 기계화된 머리란 말이야 우리 대뇌가 머리야 머리만 생각하면 기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에 머리가 어디 붙어있으면 몸에 있잖아 신체에 붙어있는 게 머리란 말이야 그래서 머리를 활용하되 내가 신체를 갖고 있는 신체가 연결되면 자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분화는 머리란 말이야 머리는 플러스 머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체에 있잖아 신체에 있는데 착각을 내가 신체에 없는 줄 알아 머리만 있는 건 없어 신체 있죠 신체는 뭡니까 이게 자연과 연결된단 말이야 그래서 잘못하면 머리는 기계와 연결 이게 기계와 연결된 기계란 말이야 그 머리를 기계로 바라보고 자꾸 살아가면 신체가 자연으로 연결되는 것을 도취시키는 거야 거꾸로 알게 돼요 거꾸로 자기 기만에서 거꾸로 알게 돼요 세 개는 기계라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 여기 방점이 와 있죠 여기 방점이 와 있는데 이것은 항상 가역 왕래를 해야 돼 어느 한쪽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순 없어요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 머리가 필요한데 생명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역시 신체는 자연이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법이라는 게 참 하나의 인간에게 도구가 되기도 했지만 하나의 잘못하면 자연을 상실하는 자연적 존재로서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벗어나서 소외되는 소외라는 게 바로 그런 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이 그 머리 기계 신체 자연이 이러한 대립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술적 인간 같은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술적 인간은 이제 인간을 생각하는데 예술적 인간을 생각하는 게 이게 뭐야 예술이야말로 구원이단 말이야 예술이야말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예술적 인간을 생각하는 거죠 예술적 인간 예술적 인간이 바로 이게 존재적 인간입니다 본래 존재적 인간이 되죠 그래서 이 존재적 인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도덕적 인간, 도덕적 인간 또는 도구적 인간 존재적인 인간은 다른 게 이제 도덕적 인간, 도구적 인간인데 그것보다 나은 게 이제 존재적인 인간이란 말이에요 예술적 인간 그래서 이용이라는 게 도구였잖아요 도구 도구적 존재에서 도구를 활용하지만 인간이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도덕적 존재를 만들어냈어요 도덕을 지켜야 된다고 했지만 그거로서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술적 인간, 도덕적 인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용과 이용의 계보학적 관점에 봤을 때는 바로 이제 예술적 인간 같은 걸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금은 과학시대 아닙니까? 과학시대인데 재미있는 게 흔히 예술, 예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술, 예술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트가 되지만 기술이 되죠, 기술 이 테크닉이 되죠, 테크닉 그런데 재미있는 게 예술 속의 기술적 의미와 아트가 아트, 예술적 의미가 동시에 있어요 두 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술이 중요하잖아요 즉, 기술은 이용에 해당되죠 그런데 예술은 뭐야? 생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술이라는 단어 속에도 이미 기술이 예술적 의미와 기술적 의미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술이라는 단어 속의 생명과 이용이 동시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아트는 생명이고 기술은 이용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이라는 걸 쭉 계보학적으로 올라가면 결국은 미래는 예술 시대에 예술적 인간이 되어야 되고 예술적 인간이 되어야지만 본래의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 즉, 존재적 인간으로 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재적 인간이 되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머리에서 기계로만 가는 게 아니고 머리에서 기계로도 가지만 신체에서 자연으로 오고 자연에서 생명, 예술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문명을 보면 사실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 인류를 온전하게,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술적 인간 예술적 인간, 존재적 인간이죠 바로 예술적 인간, 존재적 인간인데 예술적 인간, 존재적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달성해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게 좋다고 얘기하면 뭘 합니까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자면 사람 속에는 사람 속에는 천지가 하나로 들어 있다 인중 천지 사람 속에 천지가 하나 있어 하늘과 땅 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해 그렇잖아요 하늘 아래 땅 위에 존재하잖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니야 그렇지만 동시에 내 몸 속에 내가 바로 천지단 말이야 내 몸 속에 바로 천지가 있다 이렇게 느껴야 이게 존재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중 천지일 사실 그래서 우리 인중 천지일이라는 게 우리 고대의 신도에서는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풍유도라고 해요 풍유도 풍유도 우리 문화의 씨앗이 있어 인중 천지일 이것도 풍유도가 있죠 그래서 어쩌면 한국이 미래 인류 문명을 이끌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 제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생명과 이용화의 계박인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문화와 연결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나라는 작지만 문명적으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예술적 존재로서 예술적 존재 예술적 인간 존재적인 인간으로 가는 하나의 노하우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인중 천지일이고 풍유도라는 게 그래서 오늘은 생명과 이용의 계박을 통해서 인류 문명에 대한 큰 하나의 조망을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한국의 문화와 연결되어서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고대의 사상이라 할 수 있는 천부경의 인중 천지일이란 것과 우리가 잘 아는 풍유도라는 게 만나가지고 이게 예술적 인간 존재적 인간으로 나아가는 데 큰 지침이 되고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류 문명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힘 그 자체가 오늘의 한국 철학 자생 철학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인류 문화를 생명과 이용의 관점에서 개부학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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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